국가를 지켜주십시오. 전자와 균형을 바탕으로 한 민재생이 인생을 지켜낸 모든 누구입니까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우리 모두 한가로 잡으십니다. 이번에 김민석 강릉이어서 국가와 영수포 발전을 위해 민재생이 말했습니다. 투표해야 합니다. 나와 내 주인들 모두 투표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김민석, 김민석 검증과 신념으로 검증되었습니다. 해결을 냉고 해결을 안 낼 수 있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불만 말하는 담만 들어봅시다. 아무리 계세요. 여기서 이럴 기능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세요. 당신들 쓰레기 같은 비대념부터 당신네들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하는 쓰레기 같은 비대념을 뽑은 쓰레기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만하시고요. 가세요. 저희도 운동할 때가 여지밖에 없습니까? 자, 2분만 기다리세요. 갔다 올게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이제 가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많이 참았어요. 많이 참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영두포, 우리 지역의 상대 후보 측은 그렇게 품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음악을 계속 틀거나 또는 음향을 오히려 올리는 경우는 제가 우리 대림동 영두포에서 전두환 때도 못 봤습니다. 전두환 때의 여당도 저렇게 놀아 냈습니다. 전두환 때의 여당의 지방위원들도 저런 식으로 놀아 냈습니다. 우리는 늘 숙격 없는 여당을 반드시 취합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영성열 전국의 독초를 편지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쳤고 김민석과 우리 민수당 당원들은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웃음을 고맙습니다.